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해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방하면 육신의 정력으로부터의 해방 또한 이 세상의 모든 흐름과 세상의 철학으로부터의 해방 또한 원수 마귀로부터의 해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정력으로부터의 해방은 바로 육신의 모든 질병과 고통의 그 중심이 그 원인이 사실 범죄함에 있고 그 범죄함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정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정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과 그 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교리라는 게 무엇이냐? 딱트린이라는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가르침.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수많은 그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그 천국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심지어는 3천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기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가 커지고 난 후에 부흥이 된 후에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났을 때 그들이 첫 번째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다. 이것을 가르침이라는 것은 닥트린,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교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가 추구하는 이러한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각자의 삶 속에 그 종교를 가진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종교가 추구하는 그러한 뜻을 삶 속에 적용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한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종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삶이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러한 도리, 이 교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돼야 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파마다 교리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다섯 가지 5대 교리라고 하죠. 그 교리는 다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정통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이러한 각 교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교파들이 다 똑같이 성경을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성령으로 잉태하신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 그리고 육신으로의 부활 몸으로의 부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이 다섯 가지는 어떤 교파를 막론하고 다 같은 교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파는 다르지만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체가 있듯이 그 교회마다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부모가 아이를 낳아도 성격이 다 달라요. 혈액형도 다를 수 있고 또 성격이 어떤 아이들은 아주 얌전하고 조용하고 하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또 그냥 굉장히 액티브하고 능동적이고 도전적이고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아이가 더 착한 아이고 어느 아이가 더 좋은 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한 부모를 가진 한 아버지를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가르침에 우리가 분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는 아볼레에게 어떤 부류는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개바에게로 이렇게 해서 가르침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게 분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레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너희들이 누구의 계파로 이렇게 따로 분리돼서 교회가 분열이 되려고 하느냐 이것을 경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리를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방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그 해방이란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리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초대 교인들이 그 삶 속에 사도가 가르치는 대로 그 신앙 생활을 했듯이 오늘 이 시간 이 종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진정한 해방의 역사 첫째로 육신의 정력에서의 해방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가져올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잘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러한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남미에서 참 가난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 사제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구제사업과 치유사업을 벌였는데 실제로 그 삶의 현장 속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복음이 잘 먹혀들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깨끗한 위생적인 물과 또 양질의 의료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인데 예수를 믿으라고 이것만 강조하고 또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그저 인내하고 참는 것만이 진정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조류가 탄생했어요. 물론 그 해방신학은 저는 성경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방신학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 민중의 혁명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마르크스의 그 이론과 카톨릭의 그 교리가 합해져서 민중해방운동을 하는 그러한 교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해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어떠한 교리가 적용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이단으로 갈 수가 있고 사이비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바른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로써 우리가 질병에 대한 해방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없애면 안 될까. 어제도 TV를 보다가 참 우리 손주하고 같이 TV를 보다 보면 아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발 할아버지 좀 없어졌으면 빨리 언제나 없어질까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의학적으로만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끝이 없는,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질병에서의 해방이라는 것은 현대의학에 의존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끊임없는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그 질병의 그러한 진전이 현대의학보다도 항상 한 발 앞서서 나가는 것이 그러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그러한 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얼마나 갑자기 많이 변형이 됐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 예방 주사를 만들고 면역법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고 하지만 금방 또 다른 바이러스로 변형이 돼서 거기에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운 그러한 질병의 모양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이라는 게 왜 왔는가 그 현대의학이 규명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들이 바로 성경에 그 근원적인 치료 방법이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모든 육체적 사회적 영적 이러한 그 빈곤과 고통의 시작이 바로 인간의 죄성에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병이 나는 게 없었어요.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병이 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스트레스가 생기게 됐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되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그 스트레스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는 사실은 죄로부터 왔고 그 스트레스가 진전되어서 병이라는 것이 왔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여기에 서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 병을 고치는 의사이지만 그러나 그 병의 원인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진정한 병을 치료하는 그 결과는 그 근원적으로 죄의 문제를 다스리지 않고서는 해결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입니다. 예로써 배가 아픈 사람이 왔는데 또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여러 가지 피곤하고 어지럼증이 있고 이러한 그 병을 가지고 온 사람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과연 무엇 때문인가 심장의 문제일까 아니면 어떠한 악성 질환의 문제일까 아니면 이것이 기능성 장애나 신경성 장애의 문제일까 이런 그 고통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규명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혈액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시진과 촉진과 여러 가지 그 검사를 동원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또 CT를 통해서 진단을 시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진단을 한 후에 근원적인 병의 치료가 확실치 않다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는 그 사람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대인관계 직장에서의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속에서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상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학적으로만 치료한다고 해서 그 근본적인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정신적인 요법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미움과 분노와 또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진정한 해방이 있는데 그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제함이 없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문제 이 육신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또 지혜롭게 할 마음 탐스럽게 하는 이러한 유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육신으로부터의 해방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육신이란 그 말씀은 이 성경에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사르코스 곧 플래시 살이란 말입니다. 살 그리고 또 하나는 바디 몸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육신의 정력이라는 것은 그 사르코스가 아니라 저기 플래시 즉 사르코스 곧 고기를 말하는 것 살고기를 말하는 것 그래서 살이 원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력이라는 것 그러나 그러나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몸이라는 것은 사르코스가 아니고 소마타 바디를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지만 그러나 플래시 바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정력을 유발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육신의 문제 플래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정력을 제어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 또 사라지게 하는 것 절제하는 것 이 유일한 길은 뭐냐 하면 첫째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곧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살이 원하는 것은 먹기를 즐기고 마시기를 즐기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육신에 추구하는 그러한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또 성적인 이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것을 도가 넘치게 추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인데 이것을 절제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질병의 그 원인이 뭐냐 사실은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먹어서 생기는 이 병을 우리가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대사성 증후기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대사성 증후군 그 대사성 증후군은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것 사람이 먹은 만큼 이것을 잘 소화시키고 또 분해시키고 이것을 에너지화 하는데 거기에서 남는 이러한 대사 되는 물질들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노폐물인데 이러한 노폐물들이 깨끗이 정화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병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대사성 증후군이라는 것은 바로 당뇨나 고혈압이나 또 고지혈증이나 또 뇌혈관 질환이나 이러한 것들이 바로 너무 많이 먹고 또 육신의 피로가 뭐냐 하면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자고 싶고 좀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충분히 대사가 되질 않아서 생기는 병이 바로 대사성 증후군이라 이거예요. 이 대사성 증후군은 바로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첫째는 절제해서 먹어야 되고 운동 부족으로 생기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파워워킹이라든지 또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무산소 운동이나 이러한 에너지를 대사를 잘 함으로 인해서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고 마시고 또 성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충동들을 어떻게 잘 절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진정으로 우리가 건강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력을 제어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 우리의 살이 원하는 것을 십자가에 넘기우는 것이다.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성적인 이러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육신적인 정력의 근본이 되지만 그러나 이 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와 영과 혼 뿐만이 아니라 몸까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하실 때 한 남자의 한 여자를 창조하셨다. 두 여자를 창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십개 명의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가늠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성적인 쾌락을 남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너무 이렇게 남용되다가 보면 가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에게 불행이 오게 되고 그것이 계속 후손들 자녀들 삶을 통해서 그것이 이어나가게 되고 나중에는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나라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건전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나라의 성적인 윤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나라가 과연 건전한 나라인가 아닌가가 규정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지만 이러한 그 성적인 남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현재까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성적인 이러한 그 남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라고 하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한 아내 다른 여자를 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가리라고 하는 여자를 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낳고 그 이스마엘이 계속 자손이 퍼지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아랍족속들의 끊임없는 전쟁과 살인과 쟁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비극의 시작은 바로 이 성적인 남용을 통해서 정상적인 성적인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자녀가 아닐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다윗이 범한 그러한 가늠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고 자녀가 또한 죽게 됐고 또한 자기 아내들이 백주의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들이 일어났고 뿐만이 아니라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왕자에 쫓겨나는 그러한 위기가 오게 되었고 자손 대대로 칼과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사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성적인 이러한 문제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악습들이 있잖아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예로써 과거에는 지금처럼 이러한 도박하는 그러한 장소들이 많지 않아서 집안에서 화토를 하는 그러한 도박이 많이 있었잖아요. 고스톱 뭐 이런 걸. 그런데 이것이 그 가정을 파괴하고 재산을 탕지하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실화입니다. 그 사람이 이 도박을 끊기하기 위해서 내가 손가락을 잘라버리면 내가 도박을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 실제로 손가락을 잘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도박하는 그 생각이 손가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마음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있는 이 도박 중독의 문제 절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충동이 이제는 발가락으로 화토를 하게 된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무절제의 문제 이 충동의 문제를 십자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적인 문제도 그러면 너무나 성적인 유혹이 충동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적인 충동을 좀 없애게 할까. 의사에게 가서 상담을 하고 성폭행자들에게 주는 그러한 주사제가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홀몬 성 충동을 억제하는 그러한 주사제가 있어요. 그걸 좀 처방을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러나 그런 걸 함부로 또 처방을 해 줄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요. 우울증이 심각할 수가 있고 또한 심혈관 질환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걸 끊으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서 더 큰 범죄를 저질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비용도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러한 성적 충동을 절제 하기 위해서 자기의 성기를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기를 자른다고 해서 그 성적 충동이 사라지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걸 다른 방법으로 어떤 이상한 변태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게끔 돼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육신의 정력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삶.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때에 바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이러한 충동적인 모든 무절제의 삶에서 절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로써 저도 20세 초반까지는 흡연을 많이 했습니다. 맨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찾는 것이 담배 중독이 된 거예요. 담배 중독. 그런데 그것을 끊으려고 발버둥을 쳐는데 세미나를 해서 한 2시간 3시간 세미나를 하는데 이게 담배 생각 때문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 뜻으로 내 의지로 줄이려고 백반 노력을 했지만 며칠 가다가 다시 또 피우게 되고 조금 기분 좋지 않는 일이 생기면 다시 화가 나서 피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만나고 이것은 내가 절대 하나님께서 내 몸을 성전삼아 계신데 내가 흡연을 통해서 담배 연기가 들어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나 기침을 하시고 괴로워 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담배를 꼭 끊어야 되겠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거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담배가 생각나게 하는 것들은 다 장소 또한 보이는 거 이런 건 다 버리게 하고 흡연하는 사람 가차에 앉게 하고 또 껌을 씹어서 또 그러한 생각을 없애게 하고 또 잘 충동이 안 될 때는 지하철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게 됐다 이거야.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그런 승리의 결과를 가지고 보니까 아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구나 내가 이제는 못할 게 없겠구나 그러한 자신감이 믿음 안에서 일어난 자신감이 생기더라 이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죄를 이기고 모든 충동을 이기고 또한 절제를 가져다주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바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이 사함을 입고 그냥 부끄럼을 당치 않게 된다. 또한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끄러움에서 해방되고 그분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십자가 안에서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겁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여가 우리에게로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오고 그분의 부여함이 우리에게로 오고 그분의 축복이 우리에게로 오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악을 이기고 또 모든 절제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정력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속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이 학생들은 공부가 힘들고 내 머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탄원화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지식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바로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은 바는 무엇이냐 우리가 육신의 종력에서 해방되는 해방의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이오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과 우리의 참으로 어리석은 이러한 모든 생각들이 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러한 정력적인 모든 죄악 속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그러한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이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볼 때 살아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은혜를 강구할 때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놀라우신 영광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근원이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무슨 또 권한을 받아야 되는가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을 다 끝내셨어요 더 이상 구원을 위하여 어떤 행함이 필요한 것은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 위에 남겨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권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자신이 감당해야 될 매일매일 지는 십자가의 권한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당하는 매일의 권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한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삶 속에서 참으로 놀라운 대속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리포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신의 종력에서 해방되는 그 마지막 길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길이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살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요 그 육신의 일은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진정한 차이암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속박이 있고 어떠한 성격적인 이러한 지속적인 나를 괴롭히는 습관적인 것이 있다면 이것은 성령에 따라서 행할 때 육신의 소역은 사라지게 돼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첫째는 십자가의 적용입니다 내 삶 속에 십자가를 적용한 후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구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가 내 삶을 적용시킬 때 순복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짓눌리고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인가 고심하고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돌자를 찾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이 내 삶 속에 내 육신의 정력을 십자가에 넘겨오는 그 길이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길이라 이겁니다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내 육신이 죽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희한한 그야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희한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육신의 정력에서 해방해요 두 번째는 뭐냐 세상으로부터 해방해요 세 번째는 마귀로부터 해방해요 우리가 첫 번째 육신의 정력으로부터 해방은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 십자가를 적용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력이 나를 미혹할 때 우리는 선언해야 돼요 사마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어 이렇게 선언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는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자고 깨우고 먹고 마시고 모든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시면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질병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바뀌는 것이 그 문제에 늘려서 고통당하는 모든 고통이 참으로 기쁨과 그리스도 안의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건합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가 내 삶속에 이루어지는 나의 십자가가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건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참 평안이 우리 삶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비로소 우리의 삶속에 나타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범사에 이기는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